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위젯 컨테이너의 프로세스 메시지 프레임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서브미션의 상태 메시지를 W프레임 위젯 내부에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메시지 프레임 속성 값을 툴로 설정하면 됩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젯 컨테이너 위에 트리거를 클릭하면 AddWidgets 함수로 위젯을 생성합니다. 소스 XML 파일을 위젯 화면으로 사용합니다. 소스 XML 파일입니다. 트리거를 클릭하면 서브미션을 실행하여 그리드뷰의 데이터를 로딩합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리거를 클릭하여 위젯을 생성합니다. 소스 화면에서 서브미션을 실행하면 상태 메시지가 브라우저 전체에 표시됩니다. 위젯 컨테이너의 프로세스 메시지 프레임 속성을 트루로 변경합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위젯을 생성하고 위젯에서 서브미션을 실행합니다. 서브미션 상태 메시지가 위젯 내부에만 표시됩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서브미션 상태 메시지가 위젯 내부에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